3월 제조업 체감 경기가 2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기업 경기 실사 시수 BSI와 경제심리지수 ESI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의 업황 BSI는 79로,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하며 지난 2015년 4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BSI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올해 들어 수출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지표가 상승한 데 이어 3월에는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의 심리도 뒤따라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